수소는 차세대 청정에너지원으로 최근 주요에너지원으로 주목되고 있지만 운반 과정에서 폭발 위험이 있고 무색, 무취하여 감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를 감지하기 위해 다양한 수소센서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기존 기술들은 가스 선택성, 느린 반응속도, 낮은 전력소비, 안정성, 가격경쟁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연구팀은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소감지센서의 기술성속도를 더욱 향상시킨 수소감지용 복합인재를 개발하였습니다. 수소감흥 비가역적 변색복합입자는 산화아연나노입자 표면에 산화팔려둠입자가 부착된 형태를 지닙니다. 이 복합입자는 수소와 접촉시 비가역적으로 변색되어 수소를 쉽게 감흥할 수 있습니다. 복잡입자의 제조 방식은 매우 간단하며 수소감지용 필름센서 역시 압축과 성향을 통해 간단하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본기술은 공정과 조건이 단순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러한 복합입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 가능합니다. 보통 의류, 필름, 페인트 등에 쉽게 적용 가능하며 전홍도의 수소가 누출되었다 하더라도 변색반응을 즉각 나타내어 조기에 수소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로 응용 가능합니다. 본기술은 연료전지가 적용되는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수소연료 수송차량 및 파이플라인 등에서 수소 누출 등에 적용되어 수소 누출을 감지하여 산업의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